그러니까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반응 이른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첫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Aladd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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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Aladdin이라고 하죠. Aladdin 램프. 원어민 이름제리 스트레스가 옵니다. Aladd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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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두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Soph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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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하고 아 발음 가운데 발음을 해주고 있습니다. Soph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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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우리들은 소피스트 또는 궤변 논자, 궤변가 Soph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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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Sophist Sophist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Soph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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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가 맨 앞에 오고 있습니다. Soph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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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들은 이 단어를 소크라테스라고 하죠.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Sophi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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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더 플레이더 우리는 이 단어를 플라톤이라고 하죠. 사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. 원어민들은 플레이더라고 합니다. 플레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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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cuum 사전의 발음결을 보면 Vacu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Vacuum 그런데 원어민트 지금 나오는 소리는 Vacu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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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진공상태, 공백, 부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Vacuum Vacuum 다음 단어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Chat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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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스 매너폼입니다. Chatter Chatter 수다 말 제잘거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. Chat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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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써 영단어 발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